캠핑의 완성 만밀리암페어 LED 랜턴 킨스커터 만밀리암페어 야외 캠핑팬은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이 팬은 만밀리암페어에 강력한 배터리를 탑재하여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 여름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줍니다. 특히 비풍 모드로 조용하게 작동하며 LED 조명 기능이 있어 야외에서도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비회전 디자인 덕분에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바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캠핑의 품격을 높여주는 아이템이라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마이녹스의 누착착 그릴 RX-H UMG는 바비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특히 뛰어난 열전도성과 간편한 조작성 덕분에 요리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릴이 열을 고르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고기가 촉촉하고 맛있게 구워지며 세척도 손쉽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 캠핑이나 바비큐 파티의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마이녹스의 품질과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이 LED 야외 캠핑 렌터는 정말로 모든 아웃도어 활동에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USB 충전식이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며 색상 온도 조절 기능 덕분에 분위기에 맞춰 조명을 조절할 수 있어요. IP65 방수 등급으로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니 캠핑이나 하이킹 시 필수 아이템입니다. 또한 휴대성이 뛰어나고 개폐식 디자인이 매력적이어서 가방에 쏙 들어가서 이동도 간편합니다. 이 렌턴 하나로 아웃도어의 모든 순간을 환하게 밝혀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